아침 이렇게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아침 4시에 일어나는 남자 성장일기의 꿈꾸는 자본가 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 4시에 어떻게 50일 이상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는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을 아시면 누구나 아침 4시에 일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마음가짐과 몇 가지 그런 소소한 꿀팁들 이런 것들을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 4시에 일어나셔서 알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비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4시에 일어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내가 왜 아침에 그렇게 일지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였어요 내 삶을 바꾸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뭔가 이렇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삶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아 난 내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고 그 바꾸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하려는 것들이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나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침 4시에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 4시에 일어나야 되는 명확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명확한 이유가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왜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시면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아마 아침에 4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준비는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아침 4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날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날 밤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뭐 치킨에 야식 먹고 이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 컨디션 선택도 굉장히 안 좋고요 다시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다시 또 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4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날 밤 전날 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날 밤에 내가 그 다음날 아침 4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밤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전날 밤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날 밤에 달려있다 전날 밤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거에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수면시간을 줄인다 수면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난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늦어도 9시 10시에 자야지 되는거지 12시에 똑같이 자고 4시에 일어나야지 이거는 이제 아닌거에요 어차피 수면시간을 줄이면은 우리는 이제 낮에 이제 보충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면시간은 그렇게 등기간에 줄여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랑도 되게 상관에도 없습니다 이게 눈꺼풀은 뭐 천하장사도 이제 들어올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과 수면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두개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개를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게 뭔지 내가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침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건지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으시면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작년에 실패할것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거에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알람을 맞춰놔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놔는데 이게 뭐 무의식적인지 의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그랬습니다만 울리면은 꺼놓고 그냥 자요 그 일어날 때 보면은 내가 그 알람을 껐다는 인식조차 없어요 알람이 안 울렸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람을 한 개에 맞춰서 일어날 자신이 없다 하면은 멀찌감치 뭐 가족들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두 개 세 개 알람을 동일한 시간 혹은 뭐 1분 2분 간격으로 뭐 안정단체를 해놓는 거에요 아니면 핸드폰을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그렇게 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높이 올려놔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핸드폰을 끌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셔야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에 막 일어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게 진짜 많아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내가 그 관성이란 게 있어서 그냥 자던 시간을 계속 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알람 끌고 난 기억이 없어 이렇기 때문에 아침 4시에 일어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든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게 됐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알람을 거의 두 개 정도 맞춰놓고 잠을 잠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세 개까지도 맞춰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 4시에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아침에 그 뭔가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할만한 것을 꼭 정해내셔야겠어요 왜냐면은 아침 4시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도 높이 올려놔 가지고 일어났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단 졸리잖아요 뭐 알람 듣고 일어났다고 해서 잠이 확 달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해도 졸릴 때가 있어요 샤워를 하고 왔는데도 근데 그렇게 비몽사몽? 이런 상태로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침대 위에 앉아 있으면은 다시 또 자게 들으면 높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책상 앞에 딱 앉아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비몽사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 시간에 자고 오늘 낮 시간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효율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더 자야되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이러면 이제 설득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다시 침대에 눕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항상 이제 해야 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걸 공부하셔도 좋고 아니면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 아침 시간 확보된 아침 시간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이런 2시간이나 1시간 정도를 에는 항상 뭘 하겠다 매일 아침에 뭘 하겠다는 걸 정해 놓으시면은 그 성과도 이제 매일매일 쌓여서 뭔가 이뤄지고요 또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내가 해야만 된다는 의무감도 생기면서 아침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침 4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너무 흔한 얘기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싶은 건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하시고 자침 3일이라고 하잖아요 며칠간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도 뿌듯하고 이런 만족감이 있으면서 며칠 동안은 해요 그 며칠 동안 하는 동안 막 체력도 좀 방진되고 의지력도 소진되면서 점점 이제 그 의욕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늦게 일어날 때 생겨요 원래 4시에 일어나는데 살짝 깜빡 방심해가지고 뭐 6시에 일어났어 원래 그전에는 8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4시에 일어났는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 하루 망했다 아 내가 정해지니까 못 일어났네 아 기분 나빠 아 이제 그만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포기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원래 내가 이거 안했으면 8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8시에 일어난 거니까 내가 설령 일어나고자 했던 4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도 6시에 일어나면은 내가 2시간은 평소 보다 일찍 일어난 거잖아요 물론 내가 일어나기로 한 시간은 1시간 보다는 2시간 늦게 일어난 거지만 이 아침 4시에 일어나기 전에는 8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6시에 일어난 거 자체가 이미 평소에 2시간 일찍 일어난 거잖아요 단지 내가 기분이 나쁜 거는 4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2시간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분도 상하고 여기도 실망도 하면서 아예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나는 이 아침 4시에 일어나기를 함으로써 비록 4시에는 못 일어나도 적어도 평소 보다 2시간 일찍 6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다음날 내일은 그럼 4시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내일은 꼭 4시에 일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욕과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관점을 바꾸셔서 계속 지속하시면은 내가 설령 아침 4시에 일어나길 때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면 그 시간에 주목하시면 아마 의욕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4시에 못 일어났다고 해서 아 난 실패야 난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얻게 된 단 1분이라는 시간에도 얻게 된 시간에 주목하자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꼭 아침 4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 내가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뭔가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4시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제 하루 일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아침 2시 반 늦으면 3시 반 4시 이때 일어나는데 제가 하루를 어떻게 무슨 일을 해가면서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 일과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영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 일과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과표입니다 제가 이제 하루를 이제 이 일을 해가면서 살고 있고요 이것을 다 하면 정말 하루를 정말 잘 보내고 있는 거고 몇 개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날 하거나 혹은 주말에 하게 되는데 좀 더 이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하루를 보내는 이제 일과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고요 이제 그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있고 매일매일 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보면은 일단 자기계발은 이건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미라클 모닝을 찍어 돌립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요즘에 거의 몇 달간 좀 안하다가 다시 또 마음도 잡고 열심히 또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인정하고요 뭐 설명서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그 뭐랄게요 외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 하루에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적어놓은 것과 적어놓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거기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보다 그걸 읽으시면은 이게 정말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적은 것들이 정말 일어나요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꿈을 꾼 날짜하고 꿈을 이룬 날짜를 제가 이제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놓는데 정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채널은 아니고 자기계발은 이건복이라는 채널을 보시면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영상이 쭉 있습니다 이건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뭐 되게 편집이 깔끔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한번 보시면은 아 이렇게 그냥 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이 자기계발은 이건복이라는 채널에 미라클 모닝 뭐 일종의 제 설명서죠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그리고 투드리스트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찍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경제신문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신문 컨텐츠는 제가 매일 신문이 오잖아요 그 매일 오는 그 신문을 제가 1면 제일 중요한 1면에 나온 기사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래서 블로그와 브런치 네이버 밴드 유튜브 오디오 클립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제 컨텐츠가 발행이 되고요 뭐 블로그나 브런치나 밴드는 글의 형태로 올라가고요 유튜브는 영상의 형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음 오디오 음성 파일로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파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아침 일과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보낸 겁니다 거의 이것까지는 지켜져요 그래도 제가 정말 아무리 정말 늦게 늦잠을 자지 않는 이상은 아침 먹기 전까지 이 두 개 자기계발의 이곤법과 경제신문 컨텐츠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아침을 먹고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성장읽기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심리학 아니면 너와 나의 은퇴학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매일매일 책을 거의 읽고 있죠 1권씩 읽고 있는데 책을 읽고 이것을 책을 제가 읽은 것들을 정리해서 제 블로그와 제 밴드 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뭐 책 읽는데 거의 뭐 3시간 뭐 많이 걸면 4시간 그 이상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정리하는데 뭐 1시간 블록을 올리는데 뭐 1시간에 1시간 2시간 뭐 걸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또 밴드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하루에 1권씩 읽고 있고 또 하루에 1권씩 읽어야지 여러분에게 또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성장읽기 영상이 매일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체로 읽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렇게 책을 읽은 것을 토대로 해서 성장읽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채널 이 채널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보통 영상 만드는 것은 아침에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건데 뭐 기획이라든지 어떤 책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전날이라든지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이제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읽기 영상을 찍은 것을 이제 오디오를 추출해서 팟빵이라는 플랫폼에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은 제가 이제 ES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팟빵과 이제 계약을 맺고 거기에 이제 오디오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업로드를 하기로 하고 활동을 하는 전속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오디오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심리학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나만 알고 싶은 심리학 이라는 채널을 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구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이제 뭐 브런치 라든지 포스트에도 이제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싶은 심리학은 제 개인적으로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운영하기 시작한 채널인데 갑자기 그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 연애에 관련된 컨텐츠가 갑자기 조회성 막 급증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남자의 연애 심리 여자의 연애 심리에 대해서 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 컨텐츠는 뭐 매일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따 뭐 쭉 제 개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개 정도를 만들어서 올리는 걸 하고 있고 시간이 더 나면 두 개까지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 하나의 은퇴학교라는 채널을 제가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유튜브 채널인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구독자가 지금 한 4만 6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뭐 대기업 미만 추신 분들도 계시고 뭐 사장님들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계 가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의 이제 현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장을 퇴직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컨텐츠도 유튜브와 뭐 팟빵 네이버 TV 포스트 브런치 컨텐츠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에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돼서 네이버의 스튜디오를 제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컨텐츠를 네이버 TV에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TV에도 너 하나의 은퇴학교로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주식에 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주식에 대한 책까지 쓰면은 그 월요일 하루를 굉장히 잘 먹는 겁니다 어 이제 매일 거의 이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두 개 못할 때도 있고요 다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요일 하루가 끝나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오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심리학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대신 이제 카드뉴스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카드뉴스는 뭐냐면은 제가 읽은 책을 바탕으로 카드뉴스 컨텐츠를 만듭니다 카드뉴스 컨텐츠를 네이버 포스트 브런치 밴드 페이지에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 하나의 은퇴학교 같은 것도 주 3회 화, 목, 토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 화요일은 이제 이미 영상 올라갔죠 어제 편집을 했으니까 월요일날 그럼 이제 편집 공부 하고 자기계발 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이게 월요일과 화요일이 좀 다른 거고 나머지 뭐 자기계발의 이건복에 미라클모닝과 경제신문읽기 책읽기 순장읽기 책쓰기는 매일매일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고정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요일이 지나간 거고 수요일 거의 비슷한데 이제 수요일도 다이어트 저장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저장소도 콘텐츠를 만드는 게 수요일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제 일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저장소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목요일날 또 너 하나의 은퇴학교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너 하나의 은퇴학교를 이제 편집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화요일과 술 다른 거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마찬가지로 너 하나의 은퇴학교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편집공부 자의 개발을 하고요 또 다이어트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주 1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날은 카드뉴스 콘텐츠가 올라갑니다 카드뉴스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책을 읽고 카드뉴스로 이제 발행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 인스타그램에 빠졌네요 포스트 브런치 밴드 인스타그램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인스타그램이 제가 빠졌네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이제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은 금요일은 이제 거의 다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책 낭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낭독하는 콘텐츠가 제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뭐 출판사한테 전화해서 책을 읽어도 되느냐 이제 허락도 받고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그 책을 제가 이제 읽어주는 말 그대로 거기에는 그냥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되진 않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도전을 해 보는 거고 뭐 갑자기 어느 영상이 갑자기 빵 하고 잘되면은 채널이 뭐 성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하고 있는 콘텐츠고 그 다음에 토요일 토요일은 이제 거의 똑같아요 토요일은 자기계발은 이공부 경제신문읽기 뭐 책읽기 성장읽기 카드뉴스 그 다음에 편집공부 자기계발 그 다음에 책쓰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좀 다르죠 일요일은 이제 신문이 오지 않죠 신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경제신문 콘텐츠가 올라가는 토요일공부보다 동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에 어 경제신문이 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뭐 재택계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지 상식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일요일날 매주 1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이제 이제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랄까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이 개의표 한 장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 개의표 한 장이 갖는 힘이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하루가 일상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 적지 않아도 제가 해야 될 걸 좀 알고 있어요 꼭 이제 꼭 해야 되는 것과 해도 좋은 일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개의표가 없으면 해도 되는 것들은 잘 안하게 돼요 꼭 해야 되는 것들 딱 하고 나면은 나 이제 뭐하지? 너 오늘 거 다 했나? 까먹기도 하고 아니면 덜 중요하다는 생각에 미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거를 딱 정해 놓잖아요 정말 이거 하루가 24시간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다 쓰고 나서 아 이거 하루가 다 할 수 있나? 특히 뭐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무작정 시간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사실은 잘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은데 특히 뭐 책쓰기 같은 경우에 뭐 글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개의표를 딱 쓰니까 돼요 정말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건 이렇게 남을 때도 있어요 남을 때도 시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그 투두 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후식으로 하루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전날 밤에 적어놓은 후식으로 준비했을든지 그럼 정말 이렇게 방금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보면은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게 되고 오히려 시간이 남게 되는 이런 정말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뭔가 조금 미루고 약간 좀 딴짓하고 이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생기고 그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다 해 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 놨죠 여기다가 제가 여기 이렇게 써 놨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냐 의지가 없는 거지 라고 제가 써 놨죠 이게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시간 없어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도 못하는 거지 할 생각 없는 거죠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개입표를 쓰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다 이미 내가 할 것들이 다 정이 들어가 있고 정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개입표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그 일의 능률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하루에 시작하시면은 정말 그것들을 다 해내는 기적같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보통 2시 반 늦게 일어나면 3시 반, 4시에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다 해나가면은 보통 이제 9시, 8시, 10시 이때 중입니다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보통 이제 모든 일관들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시에 끝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이 조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10시에 자는 거고 10시에 좀 자게 되면은 조금 이제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3시에 일어난 날인지 3시 반 일어난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시 반 일어나서 오후 9시까지 이 일들을 하면서 보내고 있고 모든 삶이 계획대로 되진 않죠 뭐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든지 누가 갑자기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면은 물론 일은 늘 생깁니다 생기면은 이제 이 계획대로 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최대한 뭐 시간 날 때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유돌이 있게 유돌이 있게 뭔가 좀 시간을 좀 잘 이용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생각보다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또 이 계획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날 못했던 일을 한다든지 주말에 좀 시간 있을 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못했던 일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20대 뭐 10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목표를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하죠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가 서울대, 영고대, 명문대 이런 데를 딱 찍어놓고 그 대학 입학을 위해서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내 행복이 자지우지 되더라고요 내가 뭐 서울대를 가야지 내가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산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과정이 좋았어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렇게 삶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뭐 하다보니까 제 정신은 뭐냐면은 오로지 오늘 하루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잃었냐 못 잃었냐가 제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이걸 해가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시간을 잘 배분해서 살아가면은 정말 그 어떤 하루 보다 뿌듯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굉장히 그 행복한 하루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어찌되었든 좋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날마다 영상을 찍고 올려서 구독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 많아질지 적어질지 그건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하면서 보낸 나의 하루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온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뭐가 되든 안되든 그 결과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집니다 결과 어찌됐든가 나는 오늘 하루 행복할 뻔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행복을 느끼고 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과가 설령 좀 좋지 않더라도 뭐 굉장히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또 결과가 좀 좋으면은 그럼 그것도 더 좋은 일이고 이렇게 좀 삶의 가치관이란 인식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면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해온 노력들이 평가받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 안 좋으니까 너는 노력도 뭐 안 한 거야 혹은 노력을 덜 한 거야 혹은 노력이 무의미해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결과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굉장히 그것만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노력이 달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과도 당연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럼 또 그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일과를 좀 공개하면서 이 계획표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계획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다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노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으신데 생각대로 잘 일어나지 못하신 분 많죠 저는 매일 거의 2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일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인생이 바뀌십니다 아침 시간은 정말 효율성도 높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반대로 밤에는 다른 사람들 카톡도 많이 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거의 10시 반에 자버리니까 그때 온 카톡들을 다음날 이제 답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고서 그때 온 카톡들을 쭉 보면 그게 중요하게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후 시간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하루가 끝났다는 생각에 이제 좀 쓸모없는 꼭 필요하지 않은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한번 시간을 보낸 게 많은데 10시에 그냥 자버리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하니까 굉장히 승상성 있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다는 사실 자체로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침 시간에 따라서 정말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녁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일찍 자셔야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현재의 수면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수면 시간을 앞으로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어차피 뭐 똑같은 시간 자는 건데 뭘 아침 일찍 일어나냐 조삼모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시간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그 시간 아침의 시간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 피로가 싹 가신 상태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가장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2시 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시간이 지나도 7시 반 밖에 안 됐어요 5시간이면은 다른 사람이 7시에 일어난다고 치면은 낮 12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낮 12시 일 때 저는 아침 7시 반인 거죠 시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면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면시간을 땡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편견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수면시간은 너무 짧으면은 단명하는 거 아니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실제로 너무 그렇게 적게 자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결코 오래 잔다고 수명이 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짧게 잔다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길게 자면 길게 잘수록 수명이 단축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꾸 야 이거 너무 적게 자서 건강에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도하실 텐데 악마의 의혹입니다 악마의 석삭임이에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수명이 단축될 정도로 그 수면시간을 줄이시면은 낮에서 졸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상의 문제하고 수면시간하고는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요 수면시간을 줄이는 경우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당연히 수명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땡기는 겁니다 땡기는 거 땡기는 게 포인트에요 너무 많이 자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실험 결과에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파블루프 개 실험 아시죠 그러니까 개한테 항상 종을 치고 밥을 줬더니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막 흘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했었죠 마찬가지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뭐냐면은 침대 위를 오로지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인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침대에 눕습니다 거기서 뭐 책을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안 돼요 이러면은 내가 이미 그게 다 내 신체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침대 위는 뭐 스마트폰을 한 시간 하고 혹은 두 시간 하고 잠을 자는 곳이다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침대 위에서는 잠만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침대에 누웠을 때 그대로 눈을 붙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침대에 뭔가 하려고 하세요 그건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자지 못하면은 늦게 자는 거죠 늦게 자면 어떻게 일찍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침대 위를 내 몸한테 여기는 이제 잠만 자는 공간이야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식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건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를 마시는 겁니다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 커피를 드시면 안 되죠 당연히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이나 힐링 음악을 듣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영상이 많죠 잠잘 때 듣기 좋은 음악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 이렇게 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음악들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신체를 좀 풀어주는 거죠 피로를 좀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방법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실 때 조금 더 수면을 유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된다 향기를 이용하시는 법도 있습니다 향기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거랑 똑같죠 어떤 분이 향수를 되게 뿌렸는데 그 향수가 되게 너무 좋아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똑같아요 이 냄새, 후각이 굉장히 인간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후각에 따라서 정말 기분이라든지 이런 가지 신체의 반응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 향기가 있는데 라벤더 향, 시더우드 노송나무라든지 삼나무 향 이런 향을 이용하시고 아니면 커피 향 아니면 양파 향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수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는 법 저는 이제 어쨌거나 저는 이제 알람을 켜놓긴 해요 근데 알람을 듣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람 시계 없이 일어난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전날 밤 주무실 때 침대 위에서 열 번을 외치세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 저는 이제 2시 반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내일 2시 반 일어난다 혹은 나는 2시 반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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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 번을 외치시는 거예요 저는 열 번 이렇게 열 번 외치는 거 아닌지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진짜 신체한테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2시 반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자면은 2시에 눈이 떴어요 몸이 긴장하고 자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알람 없이 일어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만약을 위해서 이제 알람을 맞춰놓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5시에 일어나시고 싶다 이러면은 나는 5시에 일어난다 나는 5시에 일어난다 침대에 누우셔서 그냥 그렇게 약간 뭐 소리를 내셔도 괜찮고 마음속으로 외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줄이는 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절대로 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내가 뭐 4시간만 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최소 5시간 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자고 싶어도 낮에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 있다 누구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0년 경력에 수면 전문의가 가르쳐 주는 적게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일찍 일어난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아침 일찍 일어나신 의지와 노력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 있고요 아침 일어나시면 정말 삶이 바뀝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오늘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데 막 내 의지들어 되지 않아서 자꾸 늦게를 한다든지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생각만 바꾸시면은 누구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생각에는 대체 무엇이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침형 인간 뭐 미라클 모닝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수면 시간을 줄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뭐 8시간 자던 것을 5시간만 자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대체 무엇이냐 수면 시간을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2시에 잤다고 해볼게요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7시간을 자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지 내일부터 미라클 모닝을 할 거야 내일부터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똑같이 1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냐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 미라클 모닝을 하겠다라는 것은 12시에 자는 것을 10시로 2시간 앞당겨서 잠을 일찍 자고 7시에 일어나는 것을 2시간 앞당겨서 5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수면 시간은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대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돌리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맞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수면 시간 그대로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근데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침형 인간이고 뭐 미라클 모닝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생각하십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수면 시간은 그대로 두고 그 수면 시간의 이동이다 수면 시간을 앞당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은 아침의 인간 미라클 모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내 아침의 그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이미 전날 밤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전날 밤에 몇 시에 자느냐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이 일어날 아침 시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내가 아침에 내가 아침에 내가 아침에 내가 정신을 차리면 아침에 내가 알람을 더 많이 맞춰놓으면 일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아침에 그 마음가짐 아침에 의지에 따라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잠자는 시각 그 시각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일찍 주무셔야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12시 새벽 2시에 자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미라클 모닝 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려는 그런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그 전날 밤에 이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아주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경험적으로 한 건데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새벽 2시에 잤던 사람입니다 새벽 2시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새벽 아침이죠 아침 2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저녁형 인간이었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 2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2시 반에 아침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뭐 고정형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누구나 아침형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저녁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침에 인간이 되려는 그런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다든지 자신의 다른 변명거리로 이것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침형 인간이고 저녁형 인간이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수면 시간을 이동시키는 것 즉 수면 시간을 앞당기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그날 아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날 밤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얼마든지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면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고 내가 누구든지 저녁형 인간이 되겠다면 저녁형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가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는 것부터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생각 세 가지를 갖고 계시면은 아마 굉장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아마 살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가지 생각은 제가 아주 경험적으로 제가 벌써 뭐 몇 년이 됐거든요 새벽 뭐 3시, 2시 뭐 5시, 4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 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을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면은 누구나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아침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맞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라클 모닝을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아침 시간 활용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 시간 활용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미라클 모닝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는 아마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만 느끼시고 느끼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그 아침 시간 활용 말고 대체 뭐가 있냐 바로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많은 사람들이 선순환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선순환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내가 승각적인 일을 한다든지 혹은 하루 계획을 짜는 이런 아주 간단한 일만 한다고 해볼게요 그날 하루가 그냥 기분이 좋을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서 아주 활기차게 하루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과업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고 이것은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이기고 시작한다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하루를 이기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활기차고 기분 좋고 그 기분 좋음이 하루 내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많은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미라클 문을 하고 싶은 이유 혹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대부분 이거일 겁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 계속 잠만 자 보세요 이미 일어날 때부터 늦게 일어났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내 생각대로라면 내 생각대로라면 아침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모두 일어났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루가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 뭔가 하루가 엉망이 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뻔하죠 그날 일들이 그날 하루가 기분이 계속 좋지만은 않겠죠 이미 시작부터 지고 시작했으니까 시작부터 이미 기분이 나쁘니까 하루의 시작이 이미 굉장히 네거티브한 상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뭐 그냥 보통의 하루를 보내거나 정말 아주 나쁜 하루를 보내거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6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뭐 4시가 됐든 3시가 됐든 몇시가 됐든 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그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정말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셔 그냥 녹차만 한 잔 마시고 그냥 멍을 때리고 있어도 그날 하루 자체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고 시작하는 하루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기분 좋은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저도 뭐 수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날은 그냥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날 하루 정말 일상과 똑같은 하루 보냈을지라도 그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난 내가 뭔가 그냥 생각을 정리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 하나가 제게 큰 뭔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뭔가 원동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늦게 일어난 날은 어떻게 되냐면 벌써 내가 늦게 일어났으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늦게 일어났으면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벌써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팍 써지는 거죠 아 나 일찍 일어났었는데 늦게 일어났네 아 나는 왜 이모야 아닐까 나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할까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날 하루가 굉장히 망가지거나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선순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아침이면 인간이 된다라는 거 미라클 모닝을 한다는 것은 수면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수면시간을 이동시키는 거다 수면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이제 낮에 졸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의 피로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면시간은 이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잠을 덜 자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할 것도 저녁에 하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저녁에 했을 때 그거 행복하고 그 일이 더 잘 된다면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런 뭐 아침 시간 활용은 둘째치고 정말 그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걸 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루의 선순환 아주 중요한 그 시작 그거를 벌써부터 굉장히 내 생각대로 내가 이기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급되는 그 하루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긍정적이고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라클 모닝 아침 인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삶이 바뀌었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침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막 뭔가를 해서 뭐 성과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내신 분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을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일상에 수도 없이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 아침 시간 활용? 물론 이것도 뭐 아주 중요한 이점 중 하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루의 선순환 이기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아침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뭐 유튜브로 잔잔한 클래식을 하나 틀어놓으시고 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아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네 뭐 할 건 없지만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루의 계획을 세우지? 그럼 그냥 여유있게 뭐 출근 준비를 하시든지 뭐 등교 준비를 하시든지 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하면은 벌써부터 하루가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냥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 굉장히 행복하더라 삶이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네 오늘은 나의 하루는 스물여덟 시간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침 양인이라든지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신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어떻게 시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왜 제 하루가 스물여덟 시간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승자의 하루는 스물다섯 시간이고 폐자의 하루는 스물세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아침 양인간을 하면 미라클 모닝을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거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특히 영상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두 사람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나는 보통의 사례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침 7시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사례이기도 한데 아침 3시에 일어나는 거죠 보통 3시 일어난다고 치면 이렇게 똑같이 하루가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편의를 위해서 펜을 쓸게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오전 7시와 오후 3시에 똑같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루가 그럼 보세요 오전 7시 일어난 사람은 오전 7시 일어난 사람은 5시간을 하루를 보내게 되면 5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낮 12시가 됩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3시에 일어나서 5시간을 경과하면 오전 8시가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낮 12시 일 때 저는 오전 8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하루에 낮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사실상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흘러가서 이제 4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오전 7시 아침 7시 일어나시는 분들은 오후 4시가 됩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는 이제 뭐 회사에서는 이제 슬슬 아 퇴근하는 시간이 다가와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에 4시간이 경과하면은 이제 점심을 먹는 낮 12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하루가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회사일 거의 끝났다 이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는구나 할 때 저는 이제 점심을 막 먹고 낮 시간을 이제 보내고 오후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5시간이 경과하게 되니까 오후 9시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은 뭐 오후 4시에서 5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오후 4시에서 5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오후 9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난 12시에서 5시간이 경과하는 거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5시 여기서 보세요 오후 9시라는 시간 이제 씻고 뭐 잠깐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서핑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자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자 이제 보통 이제 하루를 보통 이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이제 이런 하루의 일과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루 24시간을 보는 사람들의 하루죠 저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이 경과를 해도 오후 5시밖에 안 됐어요 오후 9시 다른 사람이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인 오후 9시가 저에게 오후 5시인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제 오후 5시 남들이 이제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 오후 5시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4시간 정도 남아있는 거죠 오후 9시까지 그쵸? 그럼 이 4시간 동안에 저는 또 뭔가를 또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24시간을 살아갈 때 저는 여기에 플러스 4시간 경과 해서 28시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게 꼭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계산하기 나름이고 저는 이제 아침형인간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분들이 뭐랄까요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간을 더 잘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든 거고요 이 예시가 이제 뭐 정말 뭐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뭐 반론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로 딱 느끼는 정도는 확실히 저는 훨씬 더 하루를 길게 살고 훨씬 더 알차게 사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시는 걸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실질적인 시간 관리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또 시간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가능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 삶이 좀 답답하다 뭔가 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 안 난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자신의 수면 패턴 이런 걸 조금 변화를 주시면 뭔가 긍정적인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나의 하루는 스물여덟 시간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꿀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을 때 실제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누구나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제가 말씀드렸던 수면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이동시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시작을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일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 완전 다른 건 아니고 연장상사에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내일부터 일단 뭘 하셔야 되냐 자리를 일단 누우셔야 되겠죠 침대에 누우는 거예요 밤에 되니까 자야 되니까 잠을 딱 자야 되니까 누워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섯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여섯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아니면 네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이걸 이제 정하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다섯 시에 일어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내일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난다 이거를 열 번 외치세요 열 번 내가 반드시 일어나겠다면 내가 반드시 일어나겠다면 스무 번 외치고 좋습니다 최소 열 번을 외치세요 열 번을 이렇게 나는 내일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열 번 외치시면은 정말 자기 암시의 효과라고 할까요 정말 기적처럼 그 다섯 시 언저리가 되면은 딱 눈이 떠집니다 이건 해보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고 해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시에 일어나고 싶다 이러면은 나는 내일 4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4시에 일어난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새벽 2시에 자는데 내일 4시에 일어난다 이러면은 이제 힘들죠 2시 한밖에 이제 안 자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수면 시간 확보가 되고 어 조금만 내 의지와 노력만 갖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시면은 이 방법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뭐 잠을 뭐 2시 한반밖에 안 자고 이렇게는 힘들어요 이건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힘들고 뭐 한 5시간 정도 자는데 내가 평소 8시간 자고 있었다 근데 5시간만 자고 싶어 이럴 때는 한번 써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암시 이 자기암시 효과를 이용하셔서 한번 어 오늘 밤에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아마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 두번째는 이제 아주 간단한 꿀팁인데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놓으시고 핸드폰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보통 첫번째 방법을 하시면은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 확률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잠잘 때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세요 물론 멀리 두실 때는 알람을 맞춰 놓고 멀리 두시는 거예요 어 제가 저도 경험한 거지만 핸드폰을 가까이 이제 두어서 잠자리에 누우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면은 딱 누웠을 때 재미 안 오니까 핸드폰 하게 돼요 핸드폰 워낙 재밌는 게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보고 뭐 인터넷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다보면은 이거 잡으면서 벌써 30분 1시간이 벌써 시간이 확 가는 거죠 시력도 나빠지고 이러면서 내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늦게 자니까 당연히 늦게 일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면 인간이 되고 싶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을 조금 이제 멀리 두셔라 이건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그래서 알람을 딱 맞춰 놓고 멀리 딱 두시고 자리에 누워서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외치시면은 10번을 외치시면 최소 10번을 외치시면 아마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거의 한 이 정도 확률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여러분이 5시에 일어날 확률은 90% 이상으로 봅니다 뭐 정말 이게 되겠어? 한번 숨는 셈 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했고 제 주변만 보다도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줘서 오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 이런 피드백만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